안녕하세요. 메가하우징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 18번지 일대에 위치한 재물포역 2편안세상파크 매종입니다. 총 6개동으로 736세대 중 일반공급 449세대이며 지하 3층부터 29층이며 타입별로는 59A, 59B, 74A, 74B, 84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883대로 3대당 1.2대가 제공되겠습니다. 입주시기는 26년 7월에 예정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실내 골프 연습장, 라운지 카페, 피트니스 센터, GX룸, 맘스 스테이션, 중앙공원 등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주변으로는 수봉공원, 왕복길나무길, 입학나무길 등 자연과 함께 산책도 즐기실 수 있으며 교통으로는 경인선 재물포역과 수인분당선 숭이역이 있으며 향후 GTX-B 노선과 인천발 KTX 개통되는 시점에는 수도권 일대 접근성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으로 편리하게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학군으로는 단지에서 가까운 용정초, 숭이초 도보통학이 수월하며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CGV,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소중대형병원 등 생활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10%로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으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10%로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으므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10%로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으므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20%로 입주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으므로 맥주書籔 산 balancesди Extraometric Democrat자 나라노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저장lu 어ction함도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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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